누나, 나 트위터에서 언급한 적 없죠? 어, 진짜? 그러니까. 나도 두 개 다르던데, 두 개한테. 다른 남자 배워바랑 혹시 다른데요? 근데 이게 방법이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고 주헌이는 그... 상대를 편하게... 할 줄 아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하고 주헌 씨랑은? 아니, 그 친구가 어떠냐면 처음 만날 때는 눈도 안 마주쳐요. 되게 싹싹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낫을 갈아서 그 친구도 눈도 안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... 나도 그림 같은 거 그려주고 그럴 걸까? 두 번째, 두 번째. 두 번째 만나면 안녕하세요 정도 해요. 한 일주일, 일주일 좀 지나면 안녕하세요, 밥 드셨어? 이렇게 천천히. 친해지는 상황이구나. 그렇게 해서 어느 날 훅 누나! 이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쭉 좀... 두 분은 몇 살 차이세요? 몇 살이에요? 저는 서른세... 나이도 서로 모르시나요? 서른세이요. 서른세이요. 제가 책 4살 많아요. 4살 많아요. 4살 많아요. 하여튼 봉태균 씨는 지금 영어들 보면 같이 찍었는데 그렇게... 꽂힌 그녀는 아니군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꽂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거 한 번 이제 제가 예의상 꽂아줘. 가ogly 손 danger 중 annex 눈rage 수령 depends. 아, 눈에서 300luk dwt 한 두 시간만 꽂아줘,만. 아니 근데 저기 그러면 조은 씨가 전화해서 누나 여기 저기 양수리인데 나와. 왜 양수리야. 그냥 상징적 의미야. 그냥 상징적 의미야. 조회를 상징하는. 그렇죠. 마을이죠. 조회를 상징하는. 그러니까 뭐 나와 누나. 그런 일이 없었지만. 아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둘 다 이제 호감이 있는데. 사실 요즘 뭐 10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주원 씨가 뭐 우리 좀 본격적으로 만납시다. 뭐라고 하면. 만날 생각이 있나요. 만나자고 하면요. 아니요. 아 그래요. 연예인 실언. 연예인 실언. 남자 연예인은. 그 당시 어린 나이에는 내가 멋있게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그 친구가 뭐 저한테 마음이 식었는지 다시 안 잡은 건. 우와. 그냥 앞길을 막는 느낌이 있었죠. 최근에 성시경 씨한테 또 꽂혔다. 성시경 씨는 진짜 이건 풍문으로 돌았었는데 한 두 시간 꽂혔어요. 아니 두 시간 꽂혔다가 왜 갑자기 틀림이 오는 건 뭐예요. 자고 이러니까 생각이 안 나요. 꽂힌 것도 이게 와야 되는구나. 왜 처음에 꽂혔어요 성시경 씨한테. 주원 씨가 성시경 씨 칭찬을 했거든요. 되게. 그래 주원이네. 주원이가 얘기했던 것도 그냥 찾아본 거 알잖아. 여기 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독사 세 분. 아니 근데 저는 말이죠 우리나라 연예계도 곧 이제 그 데미모하고 에스팅커처 그런 커플처럼. 남자가 20대 중반. 여자가 한 뭐 40대에서 50대. 그런 커플 탄생이 저는 우리나라 연예계가 좀 다양성이라든지. 그랬다가 엄청 지금 저기 마음고생하고 계시지 않아요 데미모. 그냥 들었어. 나도 잘 몰라. 궁금한 거 있는데요. 원래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. 사실은요 그동안 너무 매끄러워서 못 들었습니다. 박정철 씨 품을 제가 가봅니다. 네 무려 6년째 만나고 있는 스튜어디스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결혼을 차일필 미루고 있다. 그리고 프로포즈도 했으면서 왜 결혼을 안 하냐 결혼하기 싫으냐. 사실 작년에 이제 기사가 나왔었어요. 기사 나왔으니까 이제 여자친구분도 좀 심리적으로 편안해졌겠지라는 생각을 하고. 제 딴에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. 뭐 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좀 아 이런 거 저런 거 좀 준비가 되고. 좀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. 이런 거 갖춰지면 이때쯤 프로포즈를 하고. 나름대로 이제. 계획이. 그 뜬금없이 기사가 난 거예요. 마치 결혼 설처럼. 준비가 덜 되어있는데. 제 나름대로는 아직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시점이 우리도 6년 사귀고 나이가 그래도 꽤 있는데. 그렇죠 나이가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죠. 그러니까요. 그래서. 그래서. 그래서.